히히 유물 담뱃에 피까! 피까 피까! 애 죽어도 마치 한 번 간다 죽으면 두렵지 않다 두려움 버스는 내면의 타격문 죽으면 다시 하면 돼 몽디 죽은 중 죽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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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잉 스모커 1막에서 타격 타지우는 미친 운영 참호 아 근데 전장이 먼저일거같다 강호 안하고 담배필거니까 저기 아크라 강호 아크 담배 그만피고 잠을 좀 자는게 어떻겠니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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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납작해졌군 허리 못 펴는 호구로 수호구자 그래서 몸박 언제 줌 룬피밖에 없음 근데 몸박 안뜨면 그냥 골로 가는겨 몸몸몸몸 빱빱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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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픽 역돌 빱빱빱 정말 개 쩌는 덱인데 흐하 이게 덱이지 아 빱빱 아 분도 써야 되나? 안 쓸래 타협하더니 죽겠다 절대 타협하지마 고통으로 pp 얹고 만들라 그랬는데 그래서 몸박이 떠버리네 대손해 과연 이 똥댁의 운명은 정말 궁금하구나 운빠 둠빠 두비두바 전장 불격 딱 대라 이건 못참지 이게 당만이지 어 바리임 있었다 아니 이걸 바리를 준다고? 완전 혜자인데 하하 그렇다는 사실 불격 대기였던 것이다 이정도면 보스 불격으로 잡겠다 기사? 기사 있어야 상태 이상 태울 수 있어 기사 피까? 엘리트 갈만한데 기사 회생 떠서 기사 뜨기 전에는 안 갈만 했는데 기사가 뜨면서 기사 오스 기사님 맞잖아 고통파열대기였네 고통파열대기였네 기사 아아아아 뭐? 진짜 불격댁인데 어? 참호 바리 바리 바리바리 바리타스 바리타 둔 아이 타락 안되지 인마 일대끼란 바리타스 쑥쑥 쎈다 쎄 와 벌써 200딜 된 불격댁 맞네 무적 바리가 없네 바리가 바리바리 비쎄다 21 20 20 아닌가? 허담아클 필요한 카드 안 뜨면 골로 가겠는데? 원래 그런 게임이지 뭐 나오겠지? 엘리트 잡자 미라손 같은 것도 먹고 킹시병 육압 육압참호 육압보다 흘내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도착 땡 흑압 음 흑압 흑압 이 땅둥이 충격파 자리있나 광기 제로 더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광기 켈은 무장의 해제 틀려보내기 떴다 틀려보내기 떴다 진짜 불격 덱인데 세모항 세모항 뜬건 좋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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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항 뜬건 없네 세모항 뜬건 좋네 세모항 뜬건!? 세모항 뜬erver 오빠 백딜 막는 법 백방어 감사합니다 어 캘리퍼스 아우 끝났네 감사합니다 해시계까지 근데 해시계 못 먹어 이걸 못먹네 쓰레기임 작은 상자님 아 진짜 마지막 파츠였는데 아쉽네 흐으으으ำ 자 뭐 흫 속태달려 흫 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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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다 아이고 어이구 갓갓 예엠주 담배나 필란다 생각해보니까 불격 지우는게 맞지 않아 쉿 발 불격을 지운다는 것은 와 텅스텐 고통파열 텅스텐시 되었네 피 더 많은 것들이지 아니 켈리 나오면서 다 술먹 퍼줬네 아이치 와장창 됐는데 그냥 켈리 버스 때문에 흙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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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똘 불격 100이었는데 갑자기 켈리퍼스가 나타나서 타수 다지고 참참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? 너무 맛있어요 아니 갑자기 갓덱 됐네 좀 힘들게 등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발이 주는 거 스윗하네 다 퇴고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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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완불격 석재달력 0뎀 자식 딜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어 버려 이거 아 스의렝 으 와 10담 아까 9담이었는데 딥텍트 9담 아클 10담 담배의 날이네 10담 도래 전등이 나다